빙의 맨 노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오늘의 컨텐츠가 뭔지 아니 얘들아? 아는 사람? 오늘은 바로바로 릴레이 건축 자 각자 모두 5분이란 시간을 줄 건데 한 명씩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 거야 여기 무인도에다가 그냥 내가 5분 짓고 다음 타자가 5분 짓고 다음 타자가 5분 짓고 이러면 끔찍한 혼족이 탄생하겠지? 그걸 보고 웃으면 돼 재밌겠다 간단하죠? 자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타자로 짓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5분 동안 지으러 갈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5분이란 시간 동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볼까용 스타트 5분 동안 지을 거고요 자 한번 빨리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계단이 있는 2층에 그런 나무판자로 된 어 약간 정원 같은 걸 짓고 싶은데 일단은 일단은 계단을 좀 놔보도록 해요 계단 다음 타자가 제 취지에 맞게 잘 지워주기 바라면서 자 계단을 놓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판자를 깔아서 중간 말고 큰 걸로 깔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 깔아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? 계단을 뭐 와야 3분밖에 안 남았어? 잠깐 큰일 났는데 이거? 3분밖에 안 남았어? 계단 계단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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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이게 제일 낫다 이걸로 하죠 30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를 뭘 해줘야 될까? 음 자 뭐 뒤에 막아주자 뒤에 뒤를 좀 막아주자 30초 자 이런 식으로 뒤를 좀 막아주고요 오케이 됐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눈치채겠죠? 약간 계단이 있는 오케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5분이란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타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단묘님 스타트 자 저분이 저의 취지를 잘 파악했다면 멋진 집을 지어줄 수 있을 텐데요 흐흐흐 위를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4분 3주 동안 제가 어떻게 지을지 이제 구경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? 아니 뭐 뭐야? 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길 바랬는데 여기다 나무를 심어버린다고? 이러면 곤란한데? 음 어허라 이러면 안 되는데? 과연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인가 벌써 4분 남았죠? 뭐 어허라 탁 자 과연 탐유 어떻게 지어주실 것인가 어! 어 느낌 좋은데? 저기 전구는 정말 느낌이 있었던거 같아요 오 좋아요 이야 자 20초 이대로 끝나면은 다음 타자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자 5초 4초 3초 오케이 2초 끝 오케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? 끝났어요 끝 아 잘 짰다 자 다음 타자 들어오세요 자 이제 요르르가 어떻게 짓는지 우린 구경만 하면 돼 어때 나의 컨셉 요르르가 많이 힘들어 하겠는데 그 영혼들의 파티장이야 음 근데 요르르가 안 들어오는데요? 자 다음 타자 들어오세요 요르르님 I'm come back 이제 지어주시면 돼요 넵 시작하면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어 시작 시작 아무리 이제 건축 유튜버 입양아도 건축수도 요르르르라도 단미호가 이렇게 싸질러 놓은 이 건축물은 건축물은 살릴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완전 잘 지었는데 아니 에이 완전 잘 지었어요 파악을 못 했어요? 제가 이 안에 아늑한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아늑한 무덤집을 만들어드렸어요 아니 왜 무덤이 있냐고 아내 난 분명 아늑한 집을 생각했는데 어 지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? 그쵸 요르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? 지금 이 상태가? 어? 지붕을 만들려나 봐 지붕을 만들려고 하잖아 지붕이 올라간다고 이쁜 집이 될까요? 아 지붕 만들다가 끝나겠는데요 아직 4분이나 남았기 때문에? 요르르가 일을 안 하는데? 아 지금 지붕을 맞추고 있어요 아 지붕을 좋습니다 오 그래도 집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 빨간색 지붕? 나 이거 안다 짱구는 못 말려 흰둥이 집이다 개집으로 만든다 어 개집이다 개집 이야 대단한 걸? 엄청난 걸?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믿었던 요르르마저도 끝 자 끝 끝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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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르르 잘 지으셨네 자 잘 지으셨네요 정말 이겸은 자 그 다음 누구예요? 댕댕님이요 자 댕댕이님 들어오셔서 예 시작하면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들어오셔서 시작하면 지어주세요 장벽 쌌는데요? 뭐야? 왜 장벽을 싸? 어? 공간을 늘립니다? 뭐? 이거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진짜 쓰레기 매립장이냐 여기?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세요? 외모가 개개인의 증거? 개성이 살아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르르 이름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면은 입양원에서 건축 유튜버답게 좀 캐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아래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아니 캐리 했잖아요 여메님 자세히 보세요 뭔 캐리를 아니 가구 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? 아 네 예쁜 가구들로만 제가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했습니다 네? 네 솔직히 여메님 계속 여기 앉아계셨죠 이거 제가 놓은 겁니다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한 자리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자 이제 아까 30초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뭐 이상 설치할 게 없죠? 10초 5 3 2 1 땡 자 끝났습니다 안돼 끝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자인 리아가 온다면 캐리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자 리아씨 이제 들어오셔서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 리아는 이제 뭘 찍고 있는 거야? 애벌레인가? 송충인가? 이게 뭐야 도대체? 그거 같은데요? 중지? 욕하는데요 저희한테? 아니야 아니야 자 끝 끝났습니다 아 다들 이게 뭐죠? 어떻게 이게 20분 만에 나온 집이죠? 하하하하 저는 작품성에 제목을 다 알아주었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은 사람들의 무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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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덤들이구나 네 사 먹겠다 이런 건가? 반성하세요 이게 뭐야 저는 잘했어요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는데 뭔 소리야 니네 다 못했어 아 제가 제일 잘했어요 저 건축 유튜버예요 아 여기 친구들 도와주세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톡깽이 친구들 이거 보세요 얘 이 점차가 이래요 얘 대충 지었어요 오늘 아니 톡깽이 친구들 전 열심히 했어요 이거 요르르가 지은 게 뭔데요? 여기에 베이비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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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은 어쨌든 끔찍해요 님들 다 못했어요 제가 볼 땐 예? 아니에요 아유 꽃벗은 이쁘지 않아요? 너 못했어 너도 녹화 꺼봐 이거 욕하게 하하하하 꺼어 하하하하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삥 삥 삥 삥 삥 삥 삥 삥 삯 삥 삥 exc 삥 ser